이건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논란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방송에 나가면 카이스트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나도 풀 수 있는데? 나도 카이스트 간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수능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기소개 짧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상학번 오영석입니다. 카이스트 장기민 전자공학부 이상학번 장태현입니다. 새내기 과정학부 유한결입니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1학번 윤대한입니다. 오늘 수능 문제 진짜 오랜만에 푸실 텐데 다들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고 출신인 만큼 잘해보겠습니다. 일반고 출신인 만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을 잘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 이거 함정 있을 수 있어. 정답. 2.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닌데 설명하는 게... 이건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논란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방송에 나가면 카이스트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나도 풀 수 있는데 나도 카이스트 간다 이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정답. 이게 뭐야? 쉽지 않겠다. 와... 근데 이게 답이 정수여야 되지 않아요? 정수가 안 나오네, 갑자기. 잘못 푼 것 같은데, 그거는? 큰일 났다, 이게. 4분의 17...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 아니야? 아, 나 지금 이거 멘탈 나가. 이걸 내가 못 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정답. 아, 정답. 2분의 17이죠? 2분의 17. 와, 죄송합니다. 2분의 17이라고 어떻게 이제 품게 되었나요? 원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접근했을 때 접근 상수가 0이어야 될 거고 답은 2분의 17 나왔습니다. 2분의 17 나왔습니다. 2분의 17. 해설이 너무 깔끔하신데?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와, 이게 뭐야? 정답... 25. 정답입니다.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비를 지름으로 하는 원유의 점이 A다라는 거는 예, 즉각이라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2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면은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적분은 안 나오나 보나?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오, 좋아, 좋아. 진짜 풀기 싫어진다. 그냥 밑에 극한식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문제가 상당히 좀 조잡하네요. 잘 안 보여. 정답 8. 정답 6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뭐지? 정답 16? 아닙니다. 아, 16이 아니에요? 정답 51. 정답입니다. 이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B가 3일 때 가장 큰 A와 B의 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A와 B를 구했습니다. 수학을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하시는 건지? 저는 일단 수학에는 두 가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딱 떨어져서 그거 하는 맛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볼 때 몰입하는 게 재밌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전공해서 배우게 되면 되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전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루에 세 장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라 하고 문제집을 던져주시고 풀리셨는데 혼자 막 계속 다 풀고 문제집 하나 다 풀고 그랬는 거 기억이 나요. 제가 머리를 쓰는 과정 자체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비슷한데 어렸을 때 형이 있어가지고 형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 저도 같이 풀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문제 풀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문제가 길어.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거 혹시 2, 3학년도 수능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 풀어봤던 거야? 뭔가 풀어보는 느낌이 나가지고 정답 4 정답 9 오 맞습니다. 다들 문제 푸느라 너무 힘드시죠? 사실 고3 학생들이 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두 키워드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대답을 하셔야 해요. 수학 두 번째는 과학입니다. 하나 둘 셋 수학 네 저희 마음이 다 맞았습니다. 수학도 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각자 어떤 게 좋은지 확통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왜 수학이냐 좀 강경 발언일 수도 있는데 문과들이 하는 수학이란 인식이 강한데 대학에서 이제 확통을 접하게 되면 고급 수학을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런 점에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미적분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미적분학이 제일 쉬워서 아 오 쉬워서 와 전제 문제를 좀 더 쫓았다. 그냥 가장 기초로서 그냥 미적분학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드디어 수 2가 아닌 뭔가 같았어요. 5 아니에요. 정답 0 아니에요. 정답 마이너스 7 정답 2 아닌가요? 되게 많이 안 쓰시고 보셨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이렇게 문제 풀이가 드디어 끝났는데 다들 수감 어떤가요? 오랜만에 풀기도 하고 다 풀었는데 계속 끝에서 계산 잘못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경험은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 상당히 자신 있게 왔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너무 떨리고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수능을 접하신 분들이 정말 잘 푸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푸니까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잘하네요. 수학이란 게 원래 사실 되게 어려운 과목인데 충분히 연습하시면 잘할 수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직접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꿀팁 같은 거 저는 수학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 풀 때 혼란이 없기 위한 팁인데요. 조건을 변형을 할 때 좀 귀찮더라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형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회로 자체를 스스로 구축을 한 다음에 수능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약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수능 치시는 모든 분들 카이스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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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